안녕하세요. 첫번째 게임은 제 총무랑 편했더니 맛있게 졌습니다. 자 이번에 다시 데리고 왔어요. 오리지넌 판너로. 오늘 그럼 두번째 게임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? 네, 신종현입니다. 네, 이용준입니다. 베이쇼에서 캐네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? 그냥 뭐 이렇게 실수 안하고 잘 한번 넘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가자! 자, 나. 야, 엄마! 나 저래? 네. 넌. 고춧가루 건물 From the 1.30am It's been a long time for years You have to ... The two weeks The back of the bus It's sort of a small Before the bus The 2.30pm The two weeks At the 30th place The 3.30pm The 2.30pm 고춧가루 r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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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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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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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